모두들 수고 많았고요. 이어서 이번 학기에 팀별로 프로젝트한 것들 한꺼번에 1팀부터 6팀까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팀 최진호 팀장이 팀원 소개하고 팀원들이 자기가 한 역할을 얘기하고 그 다음 발표를 5분 이내에서 5분 정도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원 팀장 최진호입니다. 저희 팀원은 송소영 양과 태연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소영 양은 전반적인 HTML 프로그램을 맡고 디자인을 맡아주셨고 태연기 분은 자료조사 및 이미지 관련해서 편집에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반적인 편집과 기획을 담당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했었던 이유는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전자교제를 만드는 걸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개 파트를 저희는 일단 샘플을 만들어 봤고 이제 많은 양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폰트와 색깔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카드뉴스 형식의 방식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간에 이러한 세이지 코드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만져보면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 코드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제 두 번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랜덤한 결과값을 내었을 때 그 랜덤한 결과값이 이제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결과와의 오차를 옥차와의 이제 피드백을 통하여 이제 가면 갈수록 자신이 옳은 답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월차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 알고 지름을 따르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1일부터 20, 16, 15, 그래서 점점 좀 가까워지게?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계속 바뀌어집니다. 거기서 수렴에 가는 그 알고리는 뭘 쓰는 거예요? 네. 수렴에 가는 알고리즘으로는 이제 저희가 그냥 간단한 어떻게 보면 모방에 비슷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랜덤하게 이제 결과값을 계속 도출한 형식에서 이렇게 랜덤 범위 자체를 줄여나간 형식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바이섹션 메소드 같은 방법을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 어느 쪽에 있냐를 봐서 절반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어느 쪽에 있냐 해서 그 중간에서 이쪽으로 선택하고 또 어느 쪽에 자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그 절반씩 줄여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단계로 그냥 줄여가는 게 바이섹션 메소드인데 대개 지금 보면 그런 정도의 알고리즘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를 코드를 사용할 때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에 키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공지능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표현을 하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게임을 통해서 티렉스 러너라는 이 게임을 통해서 이제 좀 흥미를 갖다가 유발한 형식으로 해봤습니다. 이제 게임 소개와 함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확하게 신경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나중에 이제 알려주고 이제 인공지능 코드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게시만 해놔서 게시만 해놨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AI 링크 또한 이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런 이제 링크도 이제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제 요소들에 대해서 정리해놨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줄성공 분석과 이제 신경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세이지가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R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서 이런 알고리즘 이런 툴들을 내가 개발해서 사용한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거를 활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내용에 연결시켜서 이런 시도한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한 발씩 한 발씩 더 사회가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처도 해서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어 나중에 일단 지금은 저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식 간단한 요약 정도로 밖에 하지 못했지만 네, 그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와 같은 이걸 사용해서 이제 세이지 코드를 자유자재로 이제 초, 중, 고등학생들이 활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 값을 컴퓨터가 대신해서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요. 저희의 이제 가장 큰 그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송이 한 마디 하고 이렇게 최대한 한 마디 네, 저는 중간적으로 HTML 코딩 부분을 맡게 되고요. 마이패드 그래서 이거 티렉스의 경우 이거 부분을 그 중국어, 중국어 그 추후라고 그게 블로그에 정의되는 거를 어? 이거나요? 안있나? 출척? 네, 거기에서 가져와서 네, 여기에 중국어로 검색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거 전체를 결계한 것 같아요. 네, 중국에도 AI 활동이 많죠? 네, 많아요. 자료도 많이 나오고, 교재도 많고 중국의 교재는 3,000원 정도가 이미 나왔어요. 500원 정도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교재가 수준 교재가 별로 많지 않다고요. 세경 교재는. 네, 도리 측이 아마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수학, 수학 아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 파일에 참, 이미지 편집에 참여하고 그리고 내용 편집의 윤문이라든가 약간 내용 보충 같은 걸 참여했는데 워낙 그 두 분이 잘하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 백업 역할? 약간 백업 역할이라든가 그 어순 교체라든가 약간 그 책으로 하나는 한국의 책으로 비유하자면 편집자의 역할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후 편집자. 그래요. 수고했어요. 다음, 다음 팀 이어서 준비하세요. 자, 이어서 이 팀 을 맡았고 이제 제 역할은 실습 코드를 개발하고 이제 그 개발된 코드와 설명들을 한 대 병합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 다음. 저는 네, 저는 네, 저는 이조 팀원인 엄지민이고 저는 이 코드, 실습 코드를 알려주기 전에 먼저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해 주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찾아서 여기를 설명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대청입니다. 저는 M-LIST 클래시피케이션이랑 C-FAR10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코드를 조사하고 네,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웹드에 와서 실수를 해보면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동기는 현재까지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업을 들으면서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을 배웠으며 이를 이제 세이지나 R 언어 등으로 구현하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인공지능을 학습하고 구현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상 저희가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수업의 파트 4에서 소개한 내용과 실제 텐서플로우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실습 코드와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대한 흥미와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저희가 개발한 실습 도구인데 여기 보시면 크게 네 가지 종류의 실습 도구들이 있습니다. 각각을 하나씩 볼텐데 먼저 인공신경망의 학습 과정이라는 콘텐츠에서는 인공신경망이 무엇인지 개념과 오차역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실습 코드가 있고요. 이 실습 코드를 돌려보게 되면 지금 저희가 임의로 만들어준 함수가 있고 그 함수를 이제 오차역전파로 오차역전파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변수에 대한 기울기를 구하는 코드이고 네 해서 그 오차역전파로 구한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사하관법에 대한 개념과 설명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실습을 통해서 지금 이 실습은 이제 경사하관법을 통해서 이제 오차가 최저가 되도록 계속해서 그 변수들을 수정해 나가는 거고 저희가 원했던 거는 이제 이러한 1차 함수를 학습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오차가 줄어들면서 실제로 저희가 원했던 그 OX O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그런 식의 네트워크가 점점 수렴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트레이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쓴 거예요? 트레이닝은 이제 그 매번 일정한 그 경사하관법으로 일정한 스텝을 가게 되는데 이제 이 트레이닝이란 게 결국 이 스텝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정답 실제 정답 함수와 저희가 학습하고 있는 함수의 차이가 이제 최저가 될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하는 건데 이제 실제로는 이게 무한번 학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이닝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수렴하는 스텝 알고리즘의 수렴 단계에 대한 표현을 네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구현했던 O자 역전파법과 이제 경사하관법이 실제로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실습 도구이고요. 이건 이제 실제로 그 딥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그림과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함수의 정의 가 되겠고요. 이제 실제로 그 인풋이 세 개가 주어지면 세 개의 논리 연산에 대한 값을 학습을 하는 네트워크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습이 된 거고요. 약 1000번의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인풋이 주어졌을 때 그 인풋들의 논리 연산 값을 이제 결과로 내뱉는 그런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킨 건데 코드에서 이제 코드에서 주어진 값들을 변경시키면 뭐 학습하는 횟수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또는 네트워크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네트워크가 더 깊어지면 더 좋은 성능에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겠죠. 이게 이제 우리 저기 그 N센터에 N센터에 슈퍼컴퓨터가 들어와서 실제로 작용하게 되면 이거를 연결을 그쪽이랑 연결시키면 실제 지금 구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그 하이스피드 컴퓨테이션을 바로 하게 되면 이게 단계가 뭐 50이 아니라 5천 5만 번 돌리는 것도 바로 갔다 와서 답을 디스플레이 해 줄 수 있으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그동안 다른 국제 다른 나라 기업에서 누리고 있던 것을 바로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요. 실습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 코드 같은 경우에 실습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수를 뭐 정의하는 부분 각각의 함수에 대한 정의하는 부분을 따로따로 구분을 하였고 실제로 함수가 돌아가는 부분도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아래에 있는 코드만 건들면은 본인이 원하는 상태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부터는 이제 텐서플로우라는 인공지능 학습 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를 분류를 하는 거고요. 현재 지금 세이지 이 클라우드 컴퓨팅 된 서버에 지금 텐서플로우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돌리게 되면은 지금 텐서플로우가 없다는 에러가 뜹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있는 코드들을 이제 다 이어 붙여서 텐서플로우가 지원이 되는 환경에서 코드를 돌리게 된다면 이렇게 소자 데이터 세이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이 5, 0, 4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킬 수 있고요. 텐서플로우도 결국은 오픈소스로 돌아가고 이것도 다 이게 지금 세이지도 다 오픈소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 코드를 뜯어다가 분석해서 여기다가 얹어서 여기서 돌아가게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어요. 개발자 그룹에서 필요, 근데 지금은 그쪽이 텐서플로우 쪽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거기를 쓰는 게 지금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에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10개 종류를 가지는 이미지들을 분류하는 문제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텐서플로우로 구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코드가 안 돌아가고 텐서플로우가 지원이 되는 환경에서 필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면 텐서플로우를 여기다 띄워놓고 설치해서 띄워놓고 그리고 이 코드 웹주소는 여기 있으니까 언제나 이 코드 그냥 카페에서 거기다 집어넣어서 돌리는 걸 보여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니야? 그쵸? 네, 그거는 이제 유대천군이 이제 보여줄래? 문의 게시판에 필요하십니까 그래요 지금 시간이라 별로 많지 않아요 진행을 사실 그거까지 계획의 지속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학습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발표에서는 힘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제안할 때는 여섯 개의 실습 도구를 제안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네 가지만 구현이 되어 있고 빠진 거는 이제 PCA와 CNN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PCA 같은 경우에는 1조에서 진행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제외를 하였고 CNN의 경우는 이제 C파10 클래시피케이션이랑 융합을 해서 앱니스트는 CNN이 아닌 풀리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구현을 하고 C파10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로 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각각을 학습을 시키는 학습을 시키도록 프로젝트 실습 도구를 병합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 설명 보고 코드 참고해서 텐서플로우에 들어가서 실제로 실습해보도록 하세요 그게 러닝아웃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 마무리합시다 네 이제 이거 이 주어진 실습 도구를 그냥 단순히 실행시킨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코드를 자신에게 맞게 변경을 하고 직접 구현하고 다양한 실험을 실행하면서 이제 프로그래밍 능력도 키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사용한 세이지 셀 같은 건 다 내가 개발한 건데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전혀 안 달았잖아 그러니까 할 때는 남의 것을 이용할 때는 활용하라고 여기 밑에 그래서 일부러 그래 앞에 페이지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다음 그래 3팀 멈추고 휴지 포즈 포즈 아 끄지 말고 누르고 포즈 자 3팀 3팀 최준호 김태민 김창현 군 김상현 군 팀에서 우리 차세대 아이캠퍼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액티비티들이 기록된 로우 데이터 로우 데이터를 엑셀로 끌어와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준호라고 하고 제가 이 팀에서 맡은 역할은 1차적으로 코드를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아이캠퍼스의 결과랑 함께 올려가지고 약간 피드백 같은 걸 받아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3팀의 팀원인 김상현이고요 초기에 목표나 이런 걸 아니면 중간중간에 의사결정을 할 때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여러가지 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용한 엑셀 파일인데요 그 이렇게 굉장히 길고 약간 이 부분부터는 더미 파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사용하지 않게 하는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짰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차세대 아이캠퍼스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모든 여러분들의 활동을 프레이스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강의 동영상이 하나 우리가 녹화되면 그걸 여러분들이 다시 와서 얼만큼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또 얼만큼 봤는지 까지 또 숙제를 냈으면 또는 공지사항에 뭘 올렸으면 또는 참고 자료를 올렸으면 누가 언제 그걸 다운받았는지 또 봤는지 모든 그런 기록도 숙제 내는 거에 대한 평가 점수가 있으면 점수가 기록이 되고 그래서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이게 우리가 차세대 아이캠퍼스 처음 시범적으로 쓰면서 다 쓰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차근차근이 그때그때 입력을 하면 꽉 차는 그런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자 갑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들은 우선 이렇게 저희의 최종 점수와 평균 점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평균과 분산 표준편차를 나타내고 성적이 알아서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코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파일을 읽어올 수 있어야겠죠 그걸 위한 모듈인 import 라는 건데 import csv 라는 건데 csv를 파일을 읽어오고 그걸 이제 저장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이고요 numpy에 대한 것은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그 작성할 때 필요한 모듈이고 맵 플라트 라이브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차트를 만들 때 쓰는 거고 폰트 매니저는 한글이 한글이 차트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 글씨가 깨져서 나오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다루기 위해서는 전부 0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 코드를 작성하였고 항목별 점수에 대한 통계를 내야 되는데 동영상 강의들이 이렇게 다 찢어져 있어 가지고 다 1점 1점 3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그 이 포인트 파스업을 이게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점이 5점 이하인 것을 전부 통합해서 전부 동영상 강의로 만들어서 그것에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냈고 이제 항목에 대한 점수를 만점을 100점으로 만들어 놔야 가중치를 주고 그걸 또 더해서 최종 점수를 만드는데 훨씬 다루기 쉽다고 판단해서 그걸 하는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제 만점이 30점인 것을 100점으로 만들면 오류가 날 거 아니에요 소수점들이 생기면서 그래서 라운드를 활용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나타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학생의 점수를 나타냈고 가중치를 적용을 했는데 파일이 아까 가중치를 적용해서 최종 성적을 냈는데 보시면 최고 점수가 65점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가 사용한 가중치인데 일단 기타 5%가 빠져있고요 저희 기말고사 채점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5점이 빠지게 돼서 이 당시 최종 점수가 65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합이나 점수를 크기순으로 배열해서 등수를 나타낸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프린트 함수만 활용하면 이걸 쓰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놓았고 차트 부분에서는 이렇게 저는 글씨 크기를 8로 줄여서 설정을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 이름에다가 옆에 학번까지 나오니까 너무 길어져가지고 글씨 크기를 충분히 줄이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더라고요 학번은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엑셀 파일에서 바로 불러서 쓰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거는 원래 저희가 엑셀 파일로 만들었었는데 그게 파일이 저장을 잘못해가지고 사라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예전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학생 점수라던가 실질을 돌릴 발사함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는 파이썬이 설치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래 그 정도 지금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이 코드를 활용해서 우리 차세대 아이캠퍼스 안에다가 클릭 하나를 담아주면 거기 그걸 클릭하면 그 데이터들을 그대로 불러와서 csv 파일을 불러와서 아까 절차를 거쳐서 빈칸 0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환산해가지고 가중치에 따라서 체크하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그 클릭 한 번만 하면 그냥 데이터를 입력하고 클릭하면 그동안 점수가 가중치 반영돼서 현재 스테이터스를 매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여주게 하면 그럼 학생들한테 노티스 해줄 때 지금 위치가 어디다는 것을 금방 알려주니까 시험 결과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또 채점 다 하지 않고도 그냥 액티비티로부터 시험 보기 전 퀴즈 첫 번째 퀴즈 보기 전에 또 시험 첫 번째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계속 자기의 위치를 서로 알게 되니까 적어도 꾸준하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할 수 있을 텐데 잘 되면 이거 특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이버 교육에서 또는 일반 강의에서도 그렇죠 조교가 다 실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교가 다 필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코멘트 마무리 마무리요 질문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자 이어서 다음 발표자 네 자 계속해서 4팀 계속해서 4팀 민성현 군하고 이재현 군이 코 팀 체어로 파이널 프로젝트 저는 이게 저기 우리 그 행렬 도구를 참고해서 그래서 그거를 미적분 도구를 만들라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안 한 것 같고 뭘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시험 관계상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저는 일단 4조 팀장을 맡은 민성현이고요 저는 저는 주로 그냥 솔직히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그 저희 아무도 코드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 코드를 짜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로 아이디어 제시로 아이디어 제시로 위주로 했습니다 네 팀군요 네 저 이재영입니다 그 저희 팀 풀 자체가 좀 우왕좌왕한 느낌이 많이 있어가지고 맨 처음에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다가 이미 있고 해서 이제 저희가 주제를 거의 끝까지 정하지 못할 그런 감도 있고 해서 좀 뭘까 눈에 띄는 결과가 없습니다 네 일단 그 교수님이 먼저 선영대 관련된 코드를 올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는 대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하자면 맨 처음에 3x3 그 선영대 아래 쭉 내리면 코드로 돌렸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3x3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행렬이 2개 정도 입력할 수 있어야죠 ab 입력했은 다음에 저 이 오퍼레이션을 통해 오퍼레이션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랭크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디터미넌트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역함수를 구하다든지 아니면 뭐 고유값 이런 식으로 쭉 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뭘 더 추가하고 싶은지에 대해 따져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그 선영대 수학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저희가 배워던 미적분이나 그 통계 쪽 관련을 추가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행렬이 차원이 커지면 뭐 한 5 곱하기 5 정도까지는 그냥 입력할 수 있는데 막 12 곱하기 12 이렇게 되면 입력하다가 실수가 나올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만약 이것을 핸드폰으로 돌릴 수 있게 되면요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그냥 그 행렬을 찍으면 바로 그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뭐 엘지베라 같은 거에서 돌려봤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미적분식을 쓸 때 막 루트 같은 거 들어가 있으면 막 2분의 1 하면서 되게 복잡해지고 막 거기에서 지오지브라 얘기하는 거죠? 네 지오지브라 엘지브라 어쨌든 지오지브라를 돌리면 그 막 가로 같은 거 실수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찍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모바일에서 네 이제 만약 모바일에서 돌릴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최근 구글에서 그 제시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스테디아라고 이제 게임을 크롬으로 돌리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구글 서버 내에서 게임을 돌리고 이제 그 영상을 저희에게 작동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 같은 거는 어느 계산이 전용 서버에서 돌리고 이제 그 결과값만을 저희로 전송을 해주는 식으로 하면 훨씬 그 시간과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어느 계산이든 구조는 같아서 이제 프로그램만 짜여있으면 이제 모바일로도 언제 어디서든 계산을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바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걸 제시해 봤고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로도 시퍼컴퓨터가 할 수 있는 계산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정환군 저기 질문 정정환군 정정환군